저희가 민수기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 수가 중요하죠 수를 계수한다는 겁니다 숫자, 카운트한다는 거죠 숫자가 중요합니다 민수기에서는 The Book of Numbers, 숫자의 책입니다 숫자들 무슨 숫자냐면 인구조사하고 호구조사하고 병력조사하는 겁니다 전쟁시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총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형인원이 모든 전투병력이 그 인원이 연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 인포메이션을 뽑아내서 남자 몇 명인가 얼마의 남자들 이런 걸 조사를 하는 거죠 전투를 할 수 있는 병력 이런 걸 조사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숫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이름들하고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렇게 적은 숫자로 시작한 미약한 이스라엘이 이만큼 큰 이스라엘로 지금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증거하는데 민수기를 기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이죠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에 야곱이 애굽의 총리 되시는 자기 막내들 요셉이 파란만장한 일을 겪고 나서 자기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죠 그래서 아들이 애굽의 총리 되시는데 한마디로 이민을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의 모든 사람들 야곱의 가족이 창세기 47, 8, 8장, 9장, 50장에는 총 70명이라고 나옵니다 70여 명 그 70명의 야곱 가족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대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면서 출애국기 1장이 시작됩니다 출애국기 1장에 가만 보니까 애굽에 들어올 때는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야곱의 가족들이 출애국 할 때 딱 보니까 60만이 돼 있더라 이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70명에서 60만이면 그야말로 온 애굽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쫙 늘어나가지고 그야말로 창세기에 나온 창세기 1장부터 2장 10장, 12장, 15장 줄줄줄 나오는 그 축복이 있죠 하나님이 하신 거 계속 반복하신 거 너희는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겁니다 그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온 애굽 땅에 생육, 번성,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즉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었다 이제 출애국 할 때는 또 이게 단순한 그냥 무리진 60만의 혹은 200만이 되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백성에 불과했는데 오합지절이었는데 이 민숙이를 통해서 인구조사하고 호구조사하고 병력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200만 명의 어엿한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가 되었고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번성하게 된 것은 이미 창세기 12장부터 혹은 그 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로 삼아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가 너희를 번성께 축복하겠다 그게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말씀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의 본론을 봅니다 오늘 본 말씀 민수기 3장 40절부터 43절은 특별히 이스라엘 이런 12지파 중에서도 한 지파 레위지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지파에게 말씀하시기를 똑같이 얘기한 거죠 다른 지파처럼 너희 레위지파의 모든 남자를 카운트해라 즉 모든 남자를 개수하여 그 숫자를 보고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이제 나이가 나와 있는데 기준이 나이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었냐면 40절에 1개월 이상의 남자 그러니까 태어난 지 한 달입니다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에는 전부 다 카운트해서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 명수로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숫자를 세봤더니 그 수가 22,273명이었다 그렇게 되어있죠 이게 왜 중요하고 놀라운 것인가 하면 다른 지파 11지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전부가 남자의 숫자로 들어가는 기준이 20세 이상입니다 성인 남자의 노동력과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호적이 올리고 그 수를 늘 가지고 있어야 언제든지 전투에 나갈 수 있고 이스라엘 자기 가족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노동력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그 20세 기준이에요 딱 하나 레위지파만 빼놓고 재미있는 사실은 앞에 1장 49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레위지파는 군사의 숫자에서 빼라 군사의 숫자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레위지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뭘 하는 사람들이죠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 레위지파는요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완전히 이렇게 따로 띄워놓는 겁니다 구별시켜놓는 거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레위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띄워놔 레위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물어보면 간단히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위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이게 답입니다 이게 레위지파의 정체성이에요 레위지파는 누구냐 우리 레위지파는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레위지파의 그 아이데네티를 분명히 말해주면 그게 레위지파의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 200만 전체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 누굽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누굽니까 그럼 굉장히 방대한 질문이죠 여러분 누구세요 당신 누구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대답하면 이름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방대한 질문이죠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방대한 질문이죠 난감한데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누굽니까 구약성에 나오는 그들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딱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명쾌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누굽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지파들은 남자로서 숫자에 들어가려면 20세 이상은 내야 기록이 됩니다 전투에 참가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20세 이상은 돼야 뭐 10살 9살 14살 18살 이런 남자 기준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숫자로도 카운트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가 엄청나게 많다고 해도 20세 이상 짤르고 나면 실제로 전시에 이래저래 다 따지고 보면 제외되는 남자들도 꽤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준에 비하면 레위지파는 태어난 지 1개월 이상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사실상 전원 투입이라 말입니다 모든 남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외가 거의 다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레위지파의 모든 남자는 하나님이 주신 제사의 사명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20살까지 갈 것도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한 달 만에 그냥 확 구분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시켜서 훈련시키고 그들이 양력되어 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투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고 혹독한 기준에 따라서 예배를 위해서 자기 평생을 바치는 거예요 자신의 삶 자체를 항상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가 계속 있으니까 이 레위지파가 바로 사실상 레위지파의 이런 정체성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보여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능력과 그 강력함의 원천은 오늘 민숙에 나타난 사실은 좀 아이러니하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숫자의 힘이 아닙니다 그 밑에 깔려있는 무게 중심에서 나오는 그 힘이 진짜 힘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맨 밑에 그 힘 그게 뭐냐면 예배의 힘입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그 예배로 단련된 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뚜기 여러분 잘 아시죠 오뚜기 이렇게 귀엽게 생긴 오뚜기 오뚜기는 항상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이 오뚜기가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쓰러져 계속 있으면 그거는 불량품이에요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니죠 불량품입니다 설사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쳐서 넘어뜨려도 넘어지자마자 바로 다시 제자리로 와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오뚜기죠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은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제가 무슨 과학적 원리를 여기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무게 중심이 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게 중심이 위에 있으면 그냥 쓰러지죠 무게 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무게 중심이 되는 사람은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는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삶의 무게 중심에 제일 신경을 씁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기에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도 이 무게 중심을 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넘어질 때도 있겠죠 쓰러질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무게 중심을 밑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 민숙이의 이스라엘 병력 레위지파의 병력을 조사하는 그 기준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딴 것도 아니고요 전투입니다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인간의 가장 무서운 죽느냐 사느냐 전시 상황에서 100명 200명만 도와줘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 100명 200명을 빼가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고 큰 변화가 있는데 하물며 100명 200명이 아니라 얼마요 2만 2천명 이상을 빼가는 겁니다 거기서 전투에서요 전쟁에서요 또 한두 번도 아니고 모든 전투에서 2만 2천명이 전쟁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뒤에 빠져서 무슨 보급물자를 만든다든지 배달한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도 도움 안 될 것 같은 예배를 위해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에 보면 저건 제정신이 아니다 저건 완전히 쓸데없는데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낭비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가 추호의 의심도 없이 확신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누차 끊임없이 나오는 강력함이 어디에서 공급되는가 그 원천을 볼 때 이스라엘의 그 강력한 군사력 눈에 보이는 숫자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숙이는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수많은 군사들의 숫자들은 그냥 때로는 쓰러지고 패배하고 도망가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누구인가 바로 레위치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레위치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사명이 중요한 거죠 전쟁에는 참가지도 않는 이 레위치파 그 숫자에는 들어가지도 않는 이 레위치파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평소에 든든하게 잡아주고 가는 겁니다 특히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그의 진가를 발휘하는 거죠 중심을 잡아주고 200만 명의 중심을 잡아주고 마음의 믿음의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 뭘로 어떻게 해요 태어난 지 한 달 후부터 철저히 구분돼서 평생을 예배를 위해 훈련받고 예배로 이 이스라엘 전체 200만의 영성과 영력을 이끌어가는 이 레위치파의 예배에 대한 헌신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과 온 백성들은 레위치파 때문에 자신들의 이 죄에 많은 광야 땅 걸어가면서 약속의 땅에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신들에 대한 그 정체성 주변에 수많은 음란하고 악하고 더러운 우상들이 많은데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거기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또 때로는 패배해서 넘어지고 무너진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 힘이 어디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럴 때 난 뭘 위해 살아가는가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과 이스라엘의 삶의 목적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확인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치파의 역할이고요 이게 내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에게 갑니다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자녀 세대에게 전해줄 때 이스라엘이 온전히 온 가정이 이 전체가 다 하나의 중심으로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군사들은 모든 전쟁들 전쟁들에 확신을 가지고 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숫자로 카운터할 수 있고 숫자로 이렇게 컨벌해서 전환할 수 있는 그 숫자로 이렇게 다 매길 수 있는 개수할 수 있는 그것들 민수할 수 있는 그것들 그것들은 내가 가진 지금 물질이 될 수 있고 시간이 될 수 있고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진 것들의 12분의 1을 군사력이 아니라 예배의 힘에 투자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나의 인간적인 힘 하나만을 가지고 의지하고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산다면 그것은 군사력 하나로 내가 가진 군사력 하나로 물리력 하나로 이 세상을 이겨보겠다는 심산입니다 돈 권력 명예 인기 타고난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험한 땅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현실적인 능력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전투력 노동력 군사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가진 이 군사력 하나로만 의지해서 싸우려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결국엔 실패를 하게 돼서 그걸 넘어서서 이 죄에게 계속 습관적으로 종로로 타게 됩니다 또 종로로 타고 또 종로로 타고 그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이 정력에 물든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눈에 보이는 정력 이 땅의 많은 정력들 다 탐나죠 이 세상의 정력 정력에 물든 마음은 우리 삶의 무게 중심이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쓰러트려요 무거우니까 왜 위에 있습니까 이게 그래야 남들에게 잘 보이니까 남들이 날 볼 수 있고 내가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래야 세상에서 내가 나를 자랑하고 또 세상에 꿀리지 않고 내가 멋지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쓰러지기 쉽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쓰러지면 이게 일어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무게 중심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것이 바로 삶의 무게 중심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오뚜기처럼 바로 이렇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 그 능력 이게 바로 예배라는 무게 이 무게 중심이 늘 밑에 든든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간결하고 분명하게 여러분 자신을 설명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대답을 이미 갖고 있잖아요 대답을 갖고 있어요 물론 뭐 나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가지 대답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너무나 명료하게 선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광양 같은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 한마디면 여러분은 아주 구별 탁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오늘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혈통으로입니까 유대인의 피가 핏줄이 우리 안에 피가 흘러야 우리가 유대인이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핏줄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이미 공식적으로 출애급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다민족화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한 핏줄이 아닙니다 그래서 라합 같은 이방인도 이방여인 심지어 창기인데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거죠 그럼 뭐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이런 성지에 우리가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까 땅과 장소 개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유목민으로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 흩어져 살고요 역사도 다 내내 흩어져 사는 겁니다 그들의 땅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뭘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까 우린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The Three Edwards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 사건인데 14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중세시대 거의 끝나갈 무렵이죠 영국의 봉건지주 그 당시에 봉건지주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싸웠어요 성도 뺏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에드월드라는 동생이 있고 레이너드라는 3세 레이너드 3세라는 그 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날 죽기 살기로 싸우더니 어느 날 드디어 이 에드월드 동생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너드를 자기 형을 붙잡아서 자기 성 뉴컬크의 성에다가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갇히면서 이 형이 아 난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풀이 죽어서 두려워서 들어갔는데 탁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게 겉에만 감옥이고 안에는 완전히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감옥문에 빗장을 걸지도 않고 자물쇠를 채워 놓지도 않은 겁니다 문을 심지어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 에드월드가 형에게 말합니다 형 언제든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라고 내 문을 다 열어놨으니까 군인들도 형을 건드리지 않을 거고 언제든지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가라고 형이 나가면 내가 자유인으로 해주고 예전에 원래 본건지주로서 권리와 그것도 기업도 다 내가 도로 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형 레이너드가 감옥에서 죽었어요 끝내 감옥을 못 나왔어요 그 이유는 이 감옥의 문이요 다른 감옥문보다 한 반밖에 안 되는 되게 좁은 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레이너드는 굉장히 거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로 정말 머물기가 많이 나가는 굉장히 큰 거구예요 보통 문짝이 반만한 아주 좁은 문이라 지금 현재에서는 못 나가요 아마 이걸 특수 제작을 했나 봐요 에드워드가 그래서 안에 가둬놓고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갇힌 거예요 그런데 못 나가진 않죠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하면 됩니까 살을 빼면 돼요 그냥 살을 빼서 체중을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상식적으로 보면 쉬운 거죠 모든 감옥에 있는 죄수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일반 죄수들은 기껏해 그 당시에 먹는 게 자기 죄수들에게 오는 게 요만한 빵 쪽 하루 종일 그거 먹는 거 그리고 물 좀 먹고 이거 먹다 보면 그냥 이 죄수들한테는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 바로 에드워드라는 동생이었습니다 이 동생이 형에게 매일 삼시 세끼를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에다가 거기다 아주 거기다 함께 마시면 좋을 에일산 맥주에다가 향긋한 포도주에다가 그걸 삼시 세끼 무한 리필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냥 계속 모자라지 않게 그러니까 이 형은 안에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체중을 빼기는커녕 더 거부가 되어가는 거죠 이게 사랑과 친절 관대함이 아니고요 이게 관대함이 아니고요 왕이 보여준 관대함이 아니고요 관대함을 가장한 무서운 학대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학대받는 걸 몰랐어요 핍박받는 걸 몰랐죠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에드워드가 결국 이 레이너드라는 이 사람이 문이 열려인데도 문이 열려있는 감옥 속에서 10년 넘게 사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거기서 시체가 돼서 나중에 결국 나오게 됐죠 그가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했던 것은 자신을 지금 늘 어느 정도 배고픈 상태를 유지했던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배고파서 죽은 게 아니라 너무 배부른 채 죽은 거예요 핍박당해서 죽은 게 아니라 사육을 당했어요 사육 먹는 걸 계속 먹는 사육을 당하다 죽은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죽었어요 그렇게 기름지고 좋은 음식들이 많이 끊임없이 들어왔지만 이 감옥의 좁은 문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선별해서 음식을 취했어야 됐죠 이 형은 레이너드는 마음의 중심을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해요 마음의 중심이 두 가지였죠 둘 다 가지려고 했어요 이 밀려 들어오는 좋은 맛있는 기름진 좋은 음식 친절과 환대 이걸 내가 다 받아 누리고 싶고 동시에 그러면서 이 좁은 문도 빠져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둘 다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내 인생에 내 영혼의 감옥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분명히 과거 50년 전 70년 전 100년 전보다 정말 양적으로 질적으로 엄청나게 풍요로운 공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의 기독교 그때의 교회 그때의 성도들과는 우린 지금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고민들하고 살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어요 너무나 큰 발전과 성장과 풍요로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진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이 사실은 우리를 핍박하고 학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사육하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감옥의 구석 안에 몰아넣고 계속 우리를 사육을 시키는 거죠 끊임없이 끊임없이 매기고 매기고 그 안에 주저앉도록 나오지 못하도록 문은 다 열어놓은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쓰러져 가도록 이것이 오늘날 이 사단이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 현대 기독교 현대 교회를 무섭게 쓰러트려가고 있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에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만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무슨 저 선교지 어디만 핍박 받는 게 아니라 진짜 큰 핍박은요 지금 현대 크리스천들 이 도시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핍박 받고 있어요 핍박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신선으로 마시면서 하시면 안 되고요 허리띠를 좀 졸라매시고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지금 감옥 안에 틀어박혀서 그냥 주는 대로 다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건지 저건지 구분도 못하면서 다 들이마시고 먹고 있는 거 아닌가 현대 크리스천들 교회 영적 상황 이 레오너드 3세처럼 감옥에 갇혀서 사육당하고 있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한 사건들도 일어나죠 감옥문이 매일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배고파 주려 죽는 게 아니라 배불러 사육당해서 죽어야 했던 그런 무서운 역사적 사실이 우리의 영적 도전과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발전했고 풍요로워졌고 좋은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전략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옛날처럼 원시적으로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박해하지 않아요 아주 천천히 아주 서서히 우리 자신도 눈치 못 채게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벽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옮겨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게 하고 그러면서 세상도 의지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무게중심을 하나씩 조금씩 서서히 옮겨갑니다 오늘은 옆으로 한 발자국만 가봐 저쪽으로 반발자국만 가봐 이렇게 하면서 슬슬 떠미는 거죠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하고 유도하고 시험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세상 두 개의 무게중심을 갖도록 하는 거죠 오뚜기의 무게중심 두 개면 어떻게 된다고 아까 생각하셨죠 그냥 자빠지는 겁니다 그냥 서서히 서서히 기울어져 가든지 넘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슥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엔 나중에는 이게 쓰러진 채로 못 일어날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요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첫사랑의 회복 오늘날의 기독교 부흥 성장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내가 어떻게 예수 처음에 믿었지 저희 둘째 아이가요 지금 12살인데 얘가 그렇게 이모를 좋아해요 이모 저희 집사람 큰언니인데 그렇게 이모를 좋아해요 중부 유저지에 사시는데 가끔 놀러 오시거든요 서울에서 한나절 한 일곱 시간 계실 때도 있고 아니면 하루를 주무시고 가실 때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니까 온다고 얘기하면 그 전날부터 신나가지고 싱글벙글하고 신나서 어쩔 줄을 몰라요 심지어 놀러가기로 한 약속을 그냥 취소까지 해버려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막상 이모가 오면 이모하고 안 놀아요 안 놀아요 정말 제가 유심히 한번 봤어요 어느 날은 봤더니 기껏 이모하고 노는 시간이 만 20분 30분 일곱 여덟 시간 중에 심지어 하루를 자고 가는데도 다 합쳐야 한 시간이 안 돼요 한 30분 놀까요 나머지는 뭐 전하고 똑같이 놀아요 집에 방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든지 무슨 뭐 인터넷 뭐 유튜브 뭐 가지고 보고 있든지 나가서 친구들하고 농구를 하든지 그냥 그러고 지 혼자 놀아요 그렇게 이모랑 안 놀아요 얘가 왜 이러나 그런데 나중에 좀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누군가를 진짜 좋아하면요 꼭 뭘 해줘서가 아니라 뭘 나한테 나하고 같이 놀아서가 아니라 그냥 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뭘 해주기도 전에 온다는 얘기만 들으면 이미 마음이 좋아요 그냥 해피해져요 내가 이미 그 사람한테 마음을 줬기 때문에 뭘 해줘도 안 해줘도 와도 안 와도 그냥 온다는 얘기만 들으면 그걸로 마음이 좋은 거예요 됐어요 이제 끝이에요 이제 그걸로 놀아도 안 놀아도 뭘 사줘도 안 사줘도 그냥 좋은 거예요 사실 얘는 남자 어린아이고 이모는 여자 어른인데 둘이서 뭘 그렇게 재미있게 놀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그냥 기본적으로 마음이 기쁘니까 여러분 그 찬양이요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가 정말 여러분 찬양할 때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시편에 여러 번 나오죠 새 노래로 찬양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곡을 매일 바꿀까요 새로운 곡으로 막 어려운 곡으로 막 나오는 것 최신곡으로 막 바꿀까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은요 아주 쉽습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돼요 곡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악기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마음이 새로워지면 똑같은 곡을 열 번 백 번을 불러도 이게 맨날 새로워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든든한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송들지 하나님이 지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를 컨트롤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뇌과학자들 이 사람들은 밝히는 사실인데 아마 들어보면 계실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가 한눈에 탁 반해가지고 사랑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사랑을 하는데 사랑에 빠지게 되면 남자의 뇌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호르몬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복잡한데 과학적으로 의료학적으로는 그런데 쉽게 말하면 환각물질이 강하답니다 환각물질 환각물질 여러분들 환상이 약간 그런 거죠 환각물질 그래가지고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우리 속담인가요 우리 말에도 있듯이 눈에 콩깍지가 낀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여자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다 용서가 되고 피곤해 죽겠는데도 30분 1시간을 그 밤에 또 데려다주고 또 오고 장거리 연애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도파민 호르몬이 나오면서 없던 힘이 막 솟아 나오는 거예요 피곤해도 그냥 다 약간 무감각해져요 그래도 그냥 데려다 줄 수 있어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빠가 데려다 줄게 오빠가 한번 해줄게 그러는 거죠 요즘은 오빠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오빠라고 오빠 오빠가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오글거려 진짜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도파민이 계속 주구장창 나오는 게 아니고요 평균을 내보니까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평균적으로 한 3년 나오면 이게 안 나오기 시작한대요 3년 정도 되면 처음에 만나서 뜨거웠던 그런 애정 열정 사랑 이런 게 아무래도 처음하고 똑같이 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좀 이렇게 식어 이렇게 좀 바뀌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이걸 보면서 이 남자가 뭐 처음에 만났을 때는 사랑하고 그랬더니 이제 애정 열정 사랑이 식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엄격히 말하면 남자는 변한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이제 들은 거예요 이제 원래 이 사람 저기 대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를 처음으로 경험했을 때 우리 마음은 뜨겁고 성령님의 강한 임재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몇 년이 흐리고 계속해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뭐 우리 신앙이 점점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메말라가고 사막처럼 이렇게 막 모든 게 그냥 그 윤기 있고 습기 있던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촉촉했던 그런 신앙들이 그냥 막 드라이아웃 돼가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황폐한 사막처럼 돼가고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또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둡니까 계속해서 못살게 굴죠 유혹도 주고 고통도 주고 인생의 문제들도 겪어야 되고 가정도 끌어가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고 관계들도 막 깨지고 부서질 때도 많고 내 속을 후렙하는 말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겪어가면서 막 지쳐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뒤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런 어려운 고난당하고 유혹도 살짝살짝 넘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구원 받은 그 처음의 그 감격의 첫사랑 그 영적인 도파면이 점점점점 슬슬슬 줄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 마음의 중심 믿음의 중심 이 삶의 중심 이게 하나님에서 서서히 세상으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이렇게 옮겨가는 것 그러면서 내 영혼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 무게중심이 서서히 두 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었는데 그러면서 서서히 무게중심이 두 개가 되니까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넘어지기 시작하고 쓰러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아주 일어나기 힘들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해지고 악화되면 이제 하나님은 없어져버려요 세상의 내 안에 하나 무게중심이 내 삶의 무게중심이 돼서 나를 종로로 시키고 계속 세상의 방식으로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을 가졌던 우리의 두 마음에서 믿음의 중심 삶의 중심이 하나님 한 분으로 되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에게서 회개가 터져나오는 것이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없어졌군요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세상이 되었군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내 무게중심이 돼주십시오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인간적인 생각, 욕심, 편견, 계산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무게중심으로 삼고 이 고통과 유혹 많은 세대 속에서 온전한 중심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길 추건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눈에 보이는 숫자는 628명의 우리 멤버십을 가진 철치 멤버십을 가진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준회원, 프로베이션이 우리 멤버십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까지 다 합치면 우리가 700명이 넘는 700여 명의 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성도님들이 다 눈에 보이는 교회고요 눈에 보이는 숫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세우고 있는 그러나 이 숫자를 유지하고 더 큰 부흥의 역사와 성장과 발전이 있는 교회로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눈에 보이는 숫자를 그것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 숫자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숫자가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돌아서서 겸손한 마음과 인격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 보이지 않는 숫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 모든 숫자들이 바로 우리 체리일제일교회의 진정한 무게중심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체리일제일교회는 진정 넘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 숫자 때문에 설사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그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이제 우리가 우리 체리일제일교회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의 숫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무게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숫자가 날로 날로 늘어나면서 더욱 든든하고 견고한 반석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로 쓰임받는 우리 체리일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뜨거운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귀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이제 우리에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새롭게 회복시켜주셔서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있었다면 또는 그쪽으로 내가 무너지고 있었다면 주님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무게중심으로 다시 맞아들이고 내 삶의 무게중심으로 삼고서 이 죄 많고 정말 파도가 치고 바람으로 내 중심을 흔들게 만드는 이 광야 땅에서 온전히 꿋꿋이 신실하게 천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 이 광야 같은 땅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가 살아있고 정말 그 예배를 통하여서 든든한 믿음의 중심을 가진 삶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정말 진중하게 믿음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삶의 무게중심을 가진 거룩한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이시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 327장